1. 유재석 춘드래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차비야라고. 그래서 제가 후불제 교통카드에 거기에다가 제가 돈을 20만원 다 넣었습니다. 4개월 정도 교통비를 벌었네요. 저에게 주셨던 격려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서 저도 사실 꼭 유재석 선배님 같은 그런 훌륭한 방송인 예능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윤은임 최고예요. 6위는 전현무 생방송 펑크. 뉴스부터 예능까지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는 KBS 전현무 아나운서가 생방송 라디오 뉴스를 펑크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쁜 스케줄 탓에 데뷔 중에 깜빡 잠이 들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는데요. 그 후에 라디오를 통해서 공식 사과를 전했습니다. 숙직실에서 잠을 자다가 아침 5시 뉴스를 해야 되는 스케줄입니다. 했는데 알람을 못 들었어요. 너무 깊이 본인이 잠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펑크를 했습니다. 대다수 다른 아나운서 선후배분들은 어떤 스케줄 속에서도 다 하시거든요. 그걸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바쁠수록 일도 건강도 모두 잘 챙기세요. 5위는 심은하 남편 출마. 배우 심은하 씨의 남편 지상욱 씨가 다시 한 번 서울시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005년 연예계 돌연 은퇴 선언 후 평범한 가정주구를 지내며 언론의 노출을 자제했던 심은하 씨. 이번 남편 지상욱 씨의 선거 유세에 직접 나설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조의 영어로 변신한 심은하 씨의 모습 기대해도 될까요? 4위는 차태현 등록. 3개월이 됐는데 아무런 기사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작 보고했대. 얘기를 해버렸구나. 제가 선물을 하나 샀습니다. 파란색으로 주셨네? 바꿔보려고. 색깔 바꿔야겠다. 아 그래요? 섹션 인터뷰 때 공주님인 걸 살짝 알려주셨어요. 차태현 씨 등록하셨잖아요.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등록을 시작합니다. 그 산모랑 아기 상태는 어떤가요? 아주 건강하고요. 굉장히 좋아하시고 딸이 또 나와서 아주 좋아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딸 바보가 된 차태현 씨. 예쁘게 키우세요. 3위는 이특 강소라 우결. 토요일 저녁을 달달하게 만들었던 훈훈한 비주얼의 쿤토리아 커플과 뿌듯한 매력을 보여준 벌릿의 데이비도 커플이 얼마 전에 가상 결혼을 끝냈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우결에 합류할 새로운 커플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폭발한 가운데 강력한 후보로 이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슈퍼주니어의 리더 이특 씨와 700만 관객 기록을 세운 영화 써니에 출연해서 충무라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배우 강소라 씨가 우리 결혼했어요의 새로운 커플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하지만 제작진 측은 무분별한 추측 기사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어제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직접 결혼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들 중 과연 어떤 멤버가 새로운 가상 결혼 생활을 시작할지 결과는 다음 주 토요일 직접 확인하세요. 2위는 김래원 몸싸움. 훈남 이미지로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김래원 씨가 지난 29일 새벽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여종업원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김래원 씨 소속사 측은 싸움을 말리려다 시비가 붙었을 뿐 몸싸움은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래원 씨는 현재 군 제대 후 수혜 씨의 파트너로 드라마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일 잘 해결하시고 앞으로는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10월 첫째 주 섹션TV 인기 검색어 핫세븐 과연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박시현 결혼 발표. 아름다움의 종결자 대한민국 대표의 아배우 박시현 씨가 8개월의 열애 끝에 다음 달 행복한 웨딩마트를 올린다고 합니다. 박시현 씨를 차지한 행운의 주인공 4살 연상의 훈남 엘리트 회사원이라고 하는데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본보기가 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한 박시현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월쑤! 월쑤! 네, 시현 씨 저도 월쑤! 박시현 씨에 이어서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한 또 한 명의 스타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델 겸 배우죠. 마르코 씨. 2003년 LPGA 투어에서 우승을 한 골프계 신데렐라 안시현 선수와 1년 열애 끝에 다음 달 화촉을 밝힌다고 합니다. 섹션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혼 발표를 하신 마르코 님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골프 선수 안시현 씨가 피향세예요. 친구 소개로 받아서 만나게 됐어요. 교제하신 지 1년 넘었어요. 꼭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시점이 있나요? 첫눈에는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알수록 알게 되니까 이렇게 빡! 그게 오더라고요.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아껴주고 항상 옆에 있을게요. 사랑합니다. 두 분 모두 행복하세요.